경기도교육청이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일정을 이달 2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원래 지난달 8일에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계약이 연기되면서 시험도 계속 미뤄졌고 결국 이달 21일에 치러지기로 한 겁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2일 고3 등교계약 일정 변경에 따라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일정을 이달 21일로 다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지난달 8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계약이 연기되면서 지난달 28일로 변경됐다가 이달 7일로 다시 5월 12일로 계속 미뤄진 바 있습니다.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은 고3 등교계약 일정에 추가 연기 가능성을 고려해 5월 안에 계약하면 학력평가는 계약 다음 날 치르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각 고등학교의 방역 관련 지침 준수 등 시행 관련 내용을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